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락의 수질 강사 고경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준비를 하시고 1차 필기를 합격을 하시면 2차 실기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 2차 실기시험에 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격을 하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금 이렇게 영상 보시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좋은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하면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게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환경에도 출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년부터 24년 같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전하고 이런 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실험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필다평, 100% 필다평으로만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18문제, 이거는 기사, 산업기사 공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을 볼 때 100% 필다평, 우리 필기시험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보게 되고요. 대부분 개론과 방지기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에서 공부를 하셨던 개론과 방지기술 부분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 일부 상하수도나 일부 공정법규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은 비중이 이 개론과 방지기술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기사랑 산업기사 둘 다 18문제 나오게 되고요. 시간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렇지만 합격기준은 둘 다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60점만 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한 목표 점수를 70에서 80점 정도로 두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20점, 30점 정도는 내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공부할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이 뭘까요? 이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즉 기출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어떤 시험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형별로 보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요. 자 우리 기사랑 산업기사를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나서 그죠? 20년, 21년, 2년치를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계산형과 서술형 비중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배점은 한 문제당 점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20년에는 서술형 비중이 60%였죠. 21년에도 지금 63%. 그러니까 계산형 비중은 점점 줄고 있고 서술형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형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네요. 3분의 2가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혜이나 서술형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봐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산형과 서술형이 반반 1대1 정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2021년 출제, 작년 출제 경향을 보면은 어때요? 지금 서술형과 계산형 문항수 비율이 거의 작년하고 2020년하고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계산형만 공부해서는 합격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형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기사가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계산형은 뭐고 서술형은 뭐냐 하면 계산형은요. 여러분 계산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계산 문제는 원리가 있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쓸지를 보고 그 공식에 정확하게 대입해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에 대입해서 여러분이 푸는데 실제로는 또 우리 실기는 주관식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양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적다 보니까 기출 문제 보다 보면은 조금 패턴이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 따기가 좋아요.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공부 방법은 쉬운데 단순 남기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편차가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디에서 나올지 좀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는 있냐?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빈출 문제를 공략해서 우리가 50문제 정도 그죠? 50파트 정도만 여러분이 유형을 이것만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한다면 여기에 합격할 정도까지는 걸려요. 특히나 여러분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최신 경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신 출제됐던 서술형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거꾸로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출제 경향. 새로운 문제가 나오죠. 매년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데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유형은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안 나왔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행히 신유형은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존 문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그중에서도 빈출 문제, 계산 문제는 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도 공정도 순서, 질소인 처리하는 그 공정도 당량이나 상수도 등도 같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유형 문제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겠죠. 신유형은 아무래도. 그래서 계산형과 서술형이 섞인 복합 문제, 그 다음 설계하는 문제, 그 다음 문제 해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이 어떤 반응조 상황인지 주어지고 이 문제 해결 반항 혹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응조 순서를 이제 배열을 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이 문제도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역시 여기에 나오는 신유형 문제들도 이미 이전에 나와서 출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기존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유형 문제도 특히 지금 수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출제 경향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합격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냐. 전략을 보면요. 2022년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출제 경향을 예상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사, 산업기사. 비율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비슷한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고요. 특히나 기사는 서술형 비중이 크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서술형 비중이 크니까 서술형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뭐 위주로? 철신 기출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한 50개 정도는 완전히 달달 외워서 그냥 누르면 여러분이 글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 기출 문제 비중이 크다 그랬으니까 기존 기출은요. 한 5년에서 10년치만 보셔도 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신유형 같은 경우에도 기존 기출을 보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특히나 신유형은 최신에 많겠죠. 그래서 최신 3년치 기출 문제 중에서 새로 이제 나왔던 문제, 설계 문제, 해결 문제 이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많은 분들이 처음 실기를 준비하실 때 되게 헷갈려 하시는 거 대일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뭐냐면 답안지에 어떻게 써야 돼요? 주관식인데 우리는 항상 언제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객관식에 그죠? 이거 OMR 카드 찍는 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실기를 본다고 하면은 그죠? 주관식 시험을 보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내 생각을 글로 적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 이과랑 문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글 쓰기 싫어서 문과 안 갔어요. 그냥 문제 푸는 게 딱 떨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너무 싫어서 피하다 보니까 이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시험을 보면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땐 부딪혀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답안을 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산형입니다.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 당황한 게 뭐냐면 이 답안지 받아보시면은 이게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 채점 기준을 일단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지가 나오죠? 채점 기준. 자 채점을 하시는 분은요. 정답만 봅니다. 이 답이 맞으면요. 점수 주고요. 틀리면은 점수 안 줘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소수점 오차, 계산기 오차라든가 소수점 처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프리를 보세요. 그래서 프리도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장으로 쓰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 프리에도 잘 쓸 필요는 없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라는 거 정도는 안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보고 프리를 보실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채점자들이. 자 그러면 이 프리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 1차 필기도 마찬가지였죠. 프리 과정에는 절대로 반올림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반올림하냐? 정답에서 반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리를 할 때는 소수점 넷째, 다섯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3456 이렇게 나왔다. 7 나왔다. 그러면 다섯째 자리까지 써야 되니까 이거 반올림해서 이거 7이라고 해야지 하면 안 돼요. 그냥 1.23456 이 숫자 그대로 다섯째 자리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프리 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답을 적어야 되겠죠. 정답을 적을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결과값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 1.234567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정답을 적을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셋째 자리가 0에서 4 사이면 버리고 그 다음에 5에서 9 사이면 하나 올려서 적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23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4.5678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셋째 자리 소수점 셋째 자리를 봤더니 7이죠. 그러면은 올려야 되겠죠. 이때는 정답이 4.57이 되는 거죠. 하나 반올림해서. 그죠? 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은 결과값에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값이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5 이런 식으로. 그때는 뒤에 0 안 붙입니다. 그냥 그대로 1.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다반 쓰는 연습이고요. 자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 보시면 질소 제거에서 질산화 반응, 탈지 반응, pH 변화 쓰시오. 알고는 있어요. 그죠? 질소 제거, 질산화를 하면은 수소요 나오니까 pH가 낮아지고 탈지를 하면 OH 나오니까 올라갈 거야. 이거 알죠? 이걸 글로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겨요? 내가 아는 채점 기준은요. 키워드를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많은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채점자분들은 일일이 다 문구까지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냐. 이걸로 보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키워드 점수에 따라서 이제 개수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틀린 거는 감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는 키포인트를 먼저 잡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질산화 반응이래요. 그리고 탈질이래요. pH 변화를 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질산화 땡땡 하셔도 돼요. 질산화 pH 감소 증가죠. 감소가 맞죠. 산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탈질 땡땡 pH 증가. 제가 뭔가 서술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키워드가 나오게 썼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질산화를 할 때는 pH가 감소하고 탈질을 하면 pH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맞아요. 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키워드? 질산화 할 때 pH 감소. 탈질할 때 pH 증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머릿속에는 만들고 있지만 이걸 글로 남길 때는요. 연습이 없으면 여러분 바로 안 나와요. 내 머리는 막 돌아가고 있는데 글은 느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나오고 버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글씨를 바르게 쓰는 연습하는데 바르게, 예쁘게 라기보다는 알아볼 수 있게 써주세요. 제 글씨도 예쁜 글씨 아니죠. 특히나 지금 태블릿에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죠. 이 정도로만이라도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합격 전략.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라고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1차 필기시험 합격을 하시고 나서 2차 시험을 보려고 내가 열심히 학원 등록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기출문제 문제를 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시험을 못 본대요. 왜? 1차 합격서를 제출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출해야 될 거 까먹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2022년 이제 일정인데요. 기사, 산업기사 일정인데 여러분 여기 서류 제출 있죠. 이거 합격서를 제출 기간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꼭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서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저의 흑역사인데 제가 수질 시험을 수질 기사를요. 세 번 만에 합격했어요. 첫 번째는 필기에서 떨어졌어요. 59점 마셨어요. 두 번째는 높은 점수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3학년 때 보통 기사 시험 보시잖아요. 제가 그때 학점이 1점 모자랄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거 어떻게 안 되냐 막 알아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서류 제출을 못 했어요. 학점이 안 돼서. 그러니까 또 1차 붙어놓고도 1차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차를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 기준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내가 몇 학점 수료했는지 그죠? 가지고 있는지 그거 이수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산업기사 우리 기사 기준 다 다르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 어디 큐넷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실기 원서 접수를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피 터졌어요. 정말 이 원서 접수 초반에 들어가야 실험실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정말로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접수를 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필탑병만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직 가까운 곳에 보시려면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9시에 조금 막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실기 원서 접수 하실 때도 잘 이제 눈치껏 빨리 들어가셔서 가까운 데 하셔서 실기 시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차 페드 시험을 합격을 해서 내가 2차를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차 다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2차 다시 보시면 돼요. 다행이죠. 이게 뭐냐면 필기 시험 합격자한테 이 1차 필기 시험 면제 기간이 있어요. 바로 2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필기 합격의 기준으로 2년 동안은 내가 실기를 떨어지던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못 봤더라도 1차 필기 시험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2차만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2차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되니까 이거 이 기간 2년 안에 그럼 여러분은 실기 합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 실기 원서 접수 학점 이수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시험 보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죠?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되니까 절대로 여러분 시간 어려운 거에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에 집중적으로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간을 써서 여러분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한마디로 시행착오 겪을 시간을 아껴서 그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기존 기출 봐요. 근데 디립다 보지 말고 잘 나오는 부분부터 그리고 전략적으로 계산형은 다 내가 맞추겠다. 그죠? 그 다음에 서수령은 이거 비중이 크네. 그러니까 좀 서수령을 50개 정도는 꼭 알고 가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배우랑에서는 이제 2차 실기 어떻게 하냐? 자, 요게 지금 1차부터 우리 왔던 커리큘럼인데요. 2차 실기에서도 역시 이론이 있고 기출 문제 풀이를 합니다. 이제 실기 이론에서는 여러분 1차 필기 학습 내용도 리마인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에서 많이 내용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적응을 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계산형을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푸는 거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수령은요. 말 그대로 단순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수령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쓰는 거는 여러분이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기 이제 기출 문제 가면은 진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연습? 다반작성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우락의 수지, 실기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한 시간을 이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데 기한 시간으로 전략 설명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얻어가는 게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준비하실 때 시행착오를 덜 겪고 안 겪을 수는 없어요. 덜 겪고 여러분이 빠르게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